봉지야 요지가 없어 봉지야 요지가 없어 요지야 요지가 없어 너희는 아무 관심도 없니? 요지가 없다고 어디 가니? 안 들은 걱정든 요지가 좀 장염 증세가 있어서 지금 입원 중입니다 어제 입원해서 아직까지 퇴원을 못 했으니까 지금 이틀째 집에 없는 거예요 혼자 입원실에서 힘없이 이렇게 쭉 있을까 생각할까 너무 마음이 짠하다 너는 요지 안 보고 싶니? 왜? 잘 있겠지? 나만 슬퍼하는 거 같아 나만 요지 불러봐 요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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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은 요지가 없는 걸 아니? 모르는 거 같은데 문지? 문지야 발 올려봐 거짓말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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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마시지 오렌지 고마워 도움이 요리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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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시 다시 돌아가자 그럼 다시 돌아가자 여기 다시 돌아가자 진짜 잘생겼어 다 같이 돌아가자 요지가 왔어 요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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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다 빨리 나와 와! 어이구야 너무 맛있어 먼지 만났다 서로서로 스트레스네 이거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어야 돼요 아구아구아구 저러가 잘했어 잘 잘했어요 빙빙 목걸이 어디 썼어? 이제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